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 네! 파이팅! 저는 뉴욕에 사는 청년이고요. 아, 소년이고요. 봐도 돼요? 와우! 파이팅! I love you! 감사합니다. 미역국이에요. 딸기를 넣었어야 됐어, 언니. 좀 이렇게 돌려야 된다. 딸기, 이게 너무 커서 올려봐라. 올릴까요? 말까요? 오케이. 짠! 플라잉 키스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가? 붙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음! 사랑해요. 먼저 마음을 아주 차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데요. 심호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생방 필수템! 그럼 안녕! 아, 더슈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 이거 뜯으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쭈슈입니다. 달고나 커피가 유행이잖아요. 그걸 한번 제가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오스. 얼음 붓고만 물면 몰라도. 저만 먹을 거예요. 공개는... 공개는... 아이고, 거짓말이야. 제가 진짜 잘 배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찌! 라고 했어요. 오케이? 넌 얼굴 디자인이 괜찮은데. 오케이 해줘, 오케이? 둘, 둘. 발로 추를 하게 됐습니다. 네, 드디어. 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킹덤 1차 경현이. 오우. 야, 찍혜야 왜 여기? 아, 저 형. 오케이. 야, 가자 가자. 형 찍어주세요. 일단 다 매력이 다른데, 저희가 올 일본어로 녹음한 플래그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들어보죠.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웃으면, 흐뭇하게 웃으면 되게 좀 이상하고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여 누구죠? 많이 사랑했어요. 짧게 잘라봤는데 어떤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중상원이죠? 네? 중상원이죠? 아 좋아. 너무 좋은데요? 우리 그 사랑하는 멤버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아유, 아유. 바꿔서 샀어. 하나, 둘, 셋. 뭉밀줄 알겠는데? 부럽다. 지금 약간 워터파크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로트킹덤 때 괴도 무대의 의상인데요. 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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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